다른 세계로 가는 구멍 같은 거 블랙홀 같은 거 섬에 이런 전설이 실제로도 있어요? 그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전설이요 동주 씨는 머머리 있다고 믿진 않죠? 내가 결국 찾았어 네가 봤어야 되는 건데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넌 안 그래? 정주야 우리 아직 치료하지 않을래? 10년이나 된 게 이게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겠네 내 말 잘 들어 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가만 있어 근데 네 소설 얘기 어 야! 내가 너한테만 보여주려고 생겨놨어 어느 날 갑자기 작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대 그 적도 없으시니